내 불합격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.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? 일생 되는 게 없어. 배우 한 번 해보지 않을래요? 제 이름으로 대출이라니요. 그것도 2천만 원이나. 저 절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. 나 사기당했어. 능력?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데. 쟤. 쟤 한 번 만들어봐 그럼. 저런 애를 최고로 만들 수 있어? 나 신준호라고 신준호. 네 그러시겠죠. 아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100원짜리래요? 나 이름 따로 있거든요? 이순신. 이순신이 100원짜리지 그러면 1000원짜리냐? 이순신이 100원짜리냐? 네. 이순신이 100원짜리냐? 네. 이순신이 100원짜리냐? 이순신이 100원짜리냐?